시작 너무 끌리는데? 두 명 어떻게 하실래요? 뭐야? 아닙니다 휴닝아, 딱 악 쓰고 해 네가 체급 훨씬 유리해 네가 두 체급은 높아 시작 범규 손이 너무 길려 이 낫겨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양심 준비 시작 아 잠깐만, 힘 빼고 다 한다, 진짠다 수빈 형이 그럼 시작해요 준비 버틴다 오오오오오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 헤헤다